이게 보니까 가위 세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식으로 가위 세트가 되어 있고 다시한번 프라우스타, 베이비 킹크랩, 청정지역에서 잡았기 때문에 외관상 털이 많고 따개비가 있다고 되겠죠. 안에 살은 완전히 쫀득쫀득하고 찰지답니다. 그리고 얘는 완벽하게 손질을 삶아서 급속 냉동하는 상태라 육즙이 가득한 자숙상태로 제공되는 것들도 있죠. 종류가 두가지에요. 통짜리가 있고 저렇게 자숙상태로 해서 따로 주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킹크랩은 찜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레인지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에 베이비 킹크랩을 배쪽을 위로 올려서 적당량을 넣고 4,5분 정도 찌면 된답니다. 전자레인지어는 마찬가지로 완전히 해동한 후에 배쪽을 위로 향하게 하고 얘도 한 3,4분 정도 돌리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원산지는 칠레산이고 베이비 킹크랩은 100% 킹크랩입니다. 보관은 마이너스 18도 냉동보관 하시면 되구요. 유통기간은 24개월 약 2년 동안 할 수 있네요. 판매원은 다 BM이고 소비자 상담실 전화보도 아주 친절하게 0231471080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비 킹크랩 닷컴 이 도메인을 확인하시고 거기 가시면 아주 원하는 만큼 주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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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